에피타이저로 친구들과 자랭 한판 올려놓으세요. 아 진심 카르마 너무 질기네. 아.. 예스에 1있어. 마드는 모르겠어. 여깄다 리신. 아 이거 먼저 하자. 임프 뺐어. 너 먼저 가줘야 돼. 아 민준아! 위에 리신. 야 너 너무 잘 풀렸어. 오 이게 더군가? 빼야겠다. 아쉽네. 어. 아 2없어? 야비. 야 옹호아 너 피채벌코드 있냐? 없어. 맞아. 친절하게 잡았다. 집중하세. 아 씨 안 봤다. 너무. 아, 진짜 하나. bare. 그리기 이 시정을 한 단단하다고 생각하면 저만 잘 못 거려서 조조될 뻔 자르바는 모를걸? 자르바는 이 침 몰라 이거 뽀삐 잡아야 돼? 뽀삐? 쟤네 스펠 못 받았어 걸리긴 이거 오케이 요란하면서도 나쁘진 않아요 하다 기울 몰아주기 자천 어? 야 이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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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온대? 더 되나? 나 이큐 프레임 야 이거 따위바야 따위바 노릴게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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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ấu 나왔어 прошлом 포키 이거 먹으면 더 빼주라 박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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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막는게 심상치 타타를 위한 각이 나오는데 계속 탱이라 그런지 진짜 어? 또 탈락? 아아 병타 안돼요 원거리 병타 집갓던 칼리구 상원이 어느정도 되냐 감사합니다 이게 원딜들이 좀 교육을 덜 받은게 이게 원래 CS먹을때 미드에서 허락먹고 먹어야지 어 도와주세요 야야야야 버리 버리좀 버리좀 맞주고 아이스 아 이들 좋았다 이거 여기있다가 한번 오면 다죽여볼게 리신 보내고 일찍로 해버리기 으 어 어 아 이거 백두기 앉혔으면 담았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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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어어 알 아 아니 슬로우 왜이래? 양의 몸에 카톡 뛰고 다 죽겠습니다 어어어어 야 살리수 있다니까 아아 도망갔다 계속 사내져 찌끼야 찌끼야 이건 미신이 이상해 이걸 살아? 오? 와 십싹이 찌놨 와 십싹이 찌놨 오오오아 깜생겨 개웃기네 호피처는 나쁘지 않아 그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 아아 이게 너무 바쁜 얘기가 아아아아 이제부터 메인디쉬 솔랭입니다 뭔가 풀이 아깝긴 하지만 멋있으니깐 괜찮습니다. 카타가 점화일 땐 사이드보다는 교전 일어날 것 같은 곳으로 푸시해줍니다. 진입할 때 미신 궁 미리 생각해서 존야 룰을 생각할게. 아싸 이겼다. 이렐리아 만났어요 우울해요. 이렐리아 만났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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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